내가 왔다 혹시 쓰레기 좀 가지고 계신 거 없나요? 간만에 추격전을 준비를 했어요 두 번쯤 하면 추격전이지 추격전 한 2년, 3년? 나 안 해봤어 너무 죄송합니다 남편이 갔나? 근데 위에서 쓸 수도 있거든? 어 잠시만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여러분 좀비 추격전 보셨나요? 4년 전 보네? 그거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저 어제도 그거 보고 왔잖아요 식민이 먹어요 오 진짜 귀엽다 수달이야? 아 여기 있을 거 같다고 머리 먼저 가 머리 먼저 가 머리 먼저 가 어 저기 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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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o 촬영도 이쁘 오! 아 administration 오! 한글자막 by 한효정